자 15번 문항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요. 모든 사실을 모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심리학적인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니까 퉁쳐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 필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 필요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리학적이고 경제학적인 성향들 일반적인 성향들 사람은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10원과 100원이 있으면 100원이 더 나한테 큰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심리학적이고 경제학적인 일반적인 가정과 사실들 그리고 이제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뭘 몰라요? 특수한 사실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특수한 사실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지위, 계층, 내가 금수전지, 흑수전지, 천부적인 자산,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평가원이 어떤 특정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롤스죠. 다음, 을입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죠. 뭐예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정의 원리는 사실은요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작물이죠. 도둑질한 물건을 얘한테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들 이 X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여긴 도둑질을 한 거고 여기는 X를 양도한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들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A, B, C 중에서 A한테 있을까요? B한테 있을까요? C한테 있을까요? 도둑질한 걸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A한테 있습니다. 애초에 이 도둑질한 물건은요 도둑질은 올바른 이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가 B한테 도둑질당한 X에 대한 소유권이 X 자체는 지금 B가 갖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A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이 말이 이상하거든요. 왜?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며. 근데 여기서는 교정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C가 가지고 있는 X를 다시 A한테 갖다 주는 게 교정이겠죠. 사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움직인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계속 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언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느냐. 근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항상 이렇게 누가 최초의 소유자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고 누가 누구한테 도둑질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민지배 시절에 누군가에 의해 도구를 당해서 우리의 문화재가 일본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 그 문화재가 가 있으면 일본의 법에 따라서 일본 사람이 그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국가가 소송을 해가지고 혹은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절이라든지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어떤 후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문화재를 받아오기도 하죠. 그런 거 가끔 본 적 있죠.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애초에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상당히 불명하지만 얘가 훔쳐간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당한 취득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왕능으로부터 도굴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합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일본에 있는 소유권을 우리나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아주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부정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케이스에서도 X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혹시 잘못하면 C한테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평가원 문제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A한테 여전히 이 소유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하게 딱딱딱딱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A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과거의 어떤 부정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확장은 어렵지 않죠. 노직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억이죠. 자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 말은 뭐랑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거냐면 결국 불평등이 허용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평등이 허용되니?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롤스는요. 불평등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서 생겼다는 건 말하자면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의롭게 분배 결과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러한 불평등은 허용이 되죠. 제가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분배윤리할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차은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광고를 찍어서 남보다도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 언제? 대신.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익을 사용하는 전제 하에서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불평등은 허용되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큰 고민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차은우의 시를 기억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다면 니은 선지도 스무스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냐? 그렇죠. 왜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롤스에게 있어서 산출된 사회적 이익을 혼자 만든 거예요. 협력으로 만든 거예요. 당연히 협력으로 만든 거죠. 사회적 이익은 협력으로 만든 거예요. 차은우가 얼굴이 잘생겨서 광고를 찍어가지고 광고에 의한 부가가치가 100억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100억은 차은우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차은우를 찍은 카메라 감독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은우의 아트 디렉터 혹은 차은우의 스타일리스트 차은우의 매니저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부돼 있고 심지어 누구도 결부돼 있어요? 못생긴 우리도 결부돼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차은우가 잘생기도록 이 얼굴에 어떤 분포를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이득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은우가 만약에 그 100억이라는 돈에서 자신의 몫을 더 많이 내가 잘생겼으니까 80억을 가져갈게 70억을 가져갈게 이게 정당하려면 차은우 말고 이 사회적 이익을 만든 모든 사람이 차은우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가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 그 사회적 이익을 만든 구성원이 모두 협력하도록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라고 롤스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맞아요. 이거는 결국 뭐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차등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디귿.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는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사기나 절도로부터의 보호도 있지만 국가는 개인을 사기나 절도에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도 보호해야 되냐면 폭력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폭력으로부터 보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분배의 교정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개인이 신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분배적인 교정 이외의 것들도 포함할 수 있잖아요. 소유물의 분배 과정 이외의 것들을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국가의 역할이 딱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리을 분배 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의 보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노직의 입장에서 분배 정의 목표가 개인의 자유, 자유까지는 괜찮아요. 자유는 보장해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필요를 보장해주는 것에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직의 입장에서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과 아니 기역과 니은이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 되더라 1번이 이제 정답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는 선지는 뭐냐면 저는 기역과 니은은 무조건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건 알아야 되는 선지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왔었던 선지들의 변형일 뿐이거든. 불평등이 괜찮니?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 마저도 조정해야 된다면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의로워도 무조건 조정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허용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의로운 결과로 불평등이 허용된다. 이거는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 맞다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니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 마찬가지죠.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을 주장하고 사회적 이익은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니은 선지까지는 저는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모르는 건 뭐냐면 디귿 선지를 모를 수 있죠. 이걸 모른다고 쳐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귿 선지를 몰라도 기억하고 니은 선지가 맞다는 것만 알면 사실 어떻다? 디귿 선지를 몰라도 일단 기억 니은이 맞는 걸 찾으면 정답이 1번, 4번 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은 기억 니은이냐 기억 니은 리을이냐 이 판단밖에 없는데 노직은 개인들의 피로를 보장해 주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내가 정당한 분배를 가질 조건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걔가 뭐 피로가 충족되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리을은 노직이 틀렸다는 걸 골라낼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선지 낯설 만한 선지 고민할 만한 선지는 딱 디귿밖에 없었는데 기억과 니은과 리을 선지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정답을 1번을 찍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틀렸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틀렸다면 여기서 반성을 해야 될 건 이거죠. 뭐? 그럼 나는 기억 니은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그럼 리을을 몰랐거나 디귿을 모르는 건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고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죠. 디귿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여기서 이 문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 니은을 명확히 아는지 리을이 노직 입장에서 틀렸다는 걸 명확히 아는지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기억을 내가 알았나? 니은을 내가 알았나? 리을에서 노직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알았나? 이 세 가지를 먼저 반성을 해보시고 이 세 가지가 뭔가 어긋나서 내가 문제를 틀렸다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노직이나 롤스파트에 대한 복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평가원 문제가 나오고 나서 반성을 할 때는 이런 반성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렸다. 그럼 뭐 알았으면 맞췄겠죠. 뭐든지 다 몰라서 틀리는데 모르는 것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를 몰라서 틀리는 게 있고요. 그렇죠? 이건 낯선 거기 때문에 낯선 걸 몰라서 틀리는 게 있어요. 낯선 걸 몰라서 틀리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에 가깝죠. 낯선 게 없도록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제 컨텐츠의 밀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건 강사 탓을 할 수 있는데 기억이랑 니은을 모르는 걸 내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의 차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이었나? 둘째, 낯설어서 몰랐나? 근데 이 문제는 적어도 낯선 선지 디귿을 몰라서 틀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죠.